잘못하면 떨어진다고 해서 얼음산이 근데 밑에서 또 대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린깡대하고 어린깡대하고 얼음산이가 제답을 주고받아요 어린깡대가 없을 때는 악사님들이 또 그걸 대신해서 맞장구를 쳐줘요 추임새를 해줘요 이것이 세계의 눈에 없는 한국의 줄타기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?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줄타기의 모델 이제 준비 드레오 하시는 겁니까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조금 뒤를 치워줄 줄 알았는데 그냥 괜찮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옛날에 한 번 봤습니다 김태주 예 예 예 오늘 얼음산으로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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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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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신 분들 구경 끝까지 하고 싶으시죠? 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송파 백죽놀이 제32회 전기공연으로 여러분들한테 모셔드리는데요 송파 3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셔드리는데 32년 동안 이렇게 버텨우신 거예요 큰 박사 한번 쳐주세요 백죽놀이가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송파 전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끝까지들 찾으시고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씨고 아이씨군 이력은 딱 올라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중줄놀음 개승자 박태승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무처럼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돈 많이들 버셔서 예 재벌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씨고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끝까지 그냥 박수도 안 치시고 그리고 그냥 버티신 분들은 집에 같이 나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내 가슴 또한 두근두근 뛰는디 허위 주문 그 이상의 이야기 이 장이 어렵던 것이야 헌데 박수 소리가 작으면 장이 무거워 허위드로우 허위들을 먹어서 그런가 센스가 좀 떨어지네 그리야 어쨌든 열어 그럼 박수도 받았으니 이 중뿐 한번 그 인하가 보는 것이네 차이가 두세 좀 열어 놓고 가보세요 아이씨고 아이씨고 아이차 끝에서 지금까지 그인형님 그인형 왔는디 아따 무섭네 아따 무섭네 분위기 언제 그래요? 이만큼도 얼만큼도 하라고 야 또 하라고요? 네 아주 그냥 자기네드냐는 거 할까봐 아따 무섭네 여보게 그나저나 요렇게 또 사시나무 떨듯이 그인형의 것이 아니고 때려보내는 건 다 필요없던 그인형가 보는 것인데 그거는 다 장난이야 한번 만들라니 넘어가보세요 아이차 아니 그냥 저 악사 양반들이 그냥 자기네끼도 깨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치기만 하고 나 여기 그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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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라 많이 아파 보이죠? 걱정마 내 거 든든해서 괜찮아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도 않고 환장하고 내 목이야 아니 그러잖아 여러분 그럼 또 방절밖에 돌아다니다가 오늘 내 동댕이가 한 동댕이 두 동댕이 되게 생겼어 거기 말에는 그 두 마리 살짝 모아가지고 그 동댕이 슛내를 한 번 내 부른 것인데 그 동댕 한 마리가 산으로 들러 온 계곡으로 그냥 깡쭉 깡쭉 뛰어나봐 가는데 라는 점을 위해서 반응이 어째 그럴까 다시 한 번 할까요? 올해 두 방도락도 못 드신 분들 나왔나봐 그러니 한 방에 갈라 그랬더니 한 방에는 못 가겠고 그냥 팔쩍팩쩍 한 번 뛰어넘어가 보는 것인데 산은 동댕 동댕이야 일곱 그냥 한 방에 갈라 그랬더니 한 방에 갈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 분이 많이 됐고 한 방에 갈라 그랬더니 entre 동댕은 아시아 하 너가 그렇죠? 사주차 가만히 차иров다 천천히 자체 か zone 아이쿠 기분좋아 기분이 아니 이야기하려면 좀 제대로 한 동우라든가 해서 따로 국밥으로 해리지 잘 왔다 그렇지 이래야지 이슬분 듯이 죽은 줄 모르고 하고 여기 악사분들 굉장히 쉽고 다 가지고 그냥 앉아서 하니깐 편하쥬? 부럽네 그리우 헌금하냐? 그럼 또 두 발로만 달릴 것이 아니고 내려 버리는 거 한 발이 세척 되고 행금으로 또 넘어가 보는 것인데 헌금식을 잘 넘어가면 체중가 될 것이고 못 넘어가면 큰일 나지 뭐 헌금식을 잘 넘어가면 큰일 나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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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 가르쳐주니까 잘 써먹어 그리여 잘하죠? 네 에이 내가 봐도 참 잘 늘어 아이쿠 분위기 그러네 그리여 헌금하리야 아이쿠 아이쿠 자꾸 이렇게 서서다니깐 아이쿠 힘들어리로 그렇다 해니 아이쿠 여긴 찍지마 아이쿠 아이쿠 여기 찍지마 여기 오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빨래 좀 해놓고 걸타앉아 막 괜찮아 아이쿠 한참 말이야 아이쿠 그럼 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를 한 번 또 슬쩍 올려보는 것인데 하이여로 그려보려고 하더라 박수 앉아 아잇, 그려보려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못 앉아있나봐 아잇, 그려보러 갔다 하려보게 날치 한번 그냥 키라 멋지게 아잇, 쪼두른다 그냥 천사 agg 하이 아잇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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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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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딱 몰라? 카메라 꺼내야지 우리 애기 그 사이에 아저씨랑 한번 놀아볼까? 아니? 또 왜 안와? 일лом represent 어려운 데 fortress 한글자막 by 한효정 빨리 찍어 있도록 들어가야 돼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사진 찍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 날이 있어 신청한 거 맞지? 네 저 집 가족 다니러 거짓말 안 해? 큰일이야 가정 산다니까 여기가 많이 습해가지고 그런데 한 모금 하고 했는데요? 아저씨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지? 그렇다고 애들은 거짓말을 못 튀어 왜 분위기 자꾸 이상해지 내 분위기가? 난 남먹는 거 우리 아빠가 찾아보는 거 아니라고 했지 미니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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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15분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해야 되겄네 아이고 아 이번에는 거 제기차기는 하려고 살짝 들어가 보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은 밑에서 제기차기는 어려운데 나는 여기 위에서 제기가 없어가지고 하유 발이 가지고 코로 한 번 그냥 차 보는 것인데 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고생이 다 기본적으로 하시나고 어려워 하유 보시고 잘 차면 고철기가 될 것이고 못 차면 아파 탈세 에이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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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는 나뭇에서 떨어지는 법이야 저기 그래도 이렇게 송파까지 왔는데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이쁘게 찍어 포토타임 오케이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여기 아직 안찍었어요 어디 빨리 찍어 택출된거 같다 헐려가세 포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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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허궁재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인데 벌써 이 허궁재비는 궁중에서 제기가 빨리 날라다니는데 꼭 이렇게 날라 떠봅시다 근데 박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높이 올라가니까 남아서 드려주시고요 여기 오신 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? 뒤머리 혼란 혼란 혜자 다시... 박혜승ich 박혜승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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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흘러간수록 더 떨어뜨리고 대단도 더 지고 주례 기능도 같이 뛰어나고 아주 나이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가 어렸을 때 아마 어렸다고 한 것만 그때도 한 번이나 오신 적이 있습니다. 그때에 비하면 올등히 뛰어나시고 분위기를 잘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